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귀상까지 한번 진출해 주고 포화차를 걸 수가 있으니까 좀 핵마가 좀 변칙적이네요. 면포를 하신 것도 아니고 기포를 했네. 재밌네요 형태가. 일단 귀마까지 한번 나가볼게요. 귀마까지 한번 나가보고 공을 틀고 두셨는데 아 이거 뭐 핵마가 좀 변칙적입니다. 상으로 양득을 치겠다. 요렇게 한번 걸어주고 차가 이 자리에 들어섰게요. 이 자리. 세 번째로 조합해서 이쪽 공략해 봅시다. 병 달라. 이거를 이렇게 당겨야겠다는 거죠. 이거를 당겨야겠다는 거고 이러면은 이 차가 나가서 또 공략을 해보죠. 계속 공격 가겠다는 겁니다. 마가 나왔고 변으로 상이 가면서 일단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응수가 없으면은 위험해지죠. 지금 뭔가 응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어떤 수가 좋을지 보이죠. 이게 차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외통을 노리면서 상으로 백먹고 장군이 이런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으로 모으신 것 같은데 일단 빠져보죠. 외통을 부르겠다. 요렇게 한번 넣어보고 일단 공격을 가봅시다. 공식적으로 두죠. 일단 장군 부르고 침투로 해볼게요. 맞달라. 차로 지키게 되면은 뒤에 상이 죽고요. 병을 올리면 차가 이 병 먹고 들어갈 수가 되죠. 어떤 식으로 둔 한번 봅시다. 마가 빠지셨고 어쩔 수 없이 또 자차가 나가야 되나요? 이쪽 차도 또 진출할까요? 차가 진출해봅시다. 이 마가 이렇게 뜨고 이런 수는 안되죠. 뜨면 상으로 쳐버립니다. 뜨고 이런게 안되거든요. 양차거리 이런게 지금 안됩니다. 차가 그리고 차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공격해보죠. 들어가서 양말을 노리겠다. 요렇게도 보고 이게 만약에 병을 쓸면은 이렇게 말을 잡으러 가버리거든요. 지금은 바로 대차죠. 대차하면 장기 끝납니다. 뭐 응수하셔야 되고 대차하면 지금 몇 수입니까? 30초 전에 지금 외통으로 끝납니다. 대차하면 끝인데? 차가 죽었거든요. 먹으면 포장이 그냥 외통입니다. 포장이. 지금 31소만에 외통으로 끝나겠네요. 이게 차가 차를 먹으면 마가 이걸 먹겠다. 봅시다. 잠깐만. 상으로 친다. 아 외통이 안나오나? 차가 차를 먹겠죠? 차가 상을 때리면서 장구를 부르면은? 차가 죽겠죠? 상장이라서? 아 이게 뜨면서 외통이 없네. 먹고 장구를 해보고 외통 이런거 나오면 좋은데 그런 수가 없네요. 지금 차가 상을 먹고 장구를 가장 낫겠죠? 상장이니까. 겸장이니까 궁룡 올라올 때 여기가 죽었죠? 겸장이니까 궁룡 올라올 때 여기가 죽으면은 병을 먹겠다 이런건데 아 이 상 주기가 좀 아깝네 또 겸장이니까 궁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차가 상을 못 먹죠? 보고 갑시다. 뭐 이렇게 둡시다. 뭔가 외통으로 끝날 분위기였는데 좀 아쉽네요. 한수가 좀 부족한. 이제는 이 포를 좀 쓰는게 좋을 것 같고요. 양포 분할을 그냥 할게요. 빠르게 양포 분할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할때 넘어가고 지금 상장이 차 줬거든요. 응수해야 됩니다. 포를 빠르게 기포를 배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를 이쪽으로 넘기고 상장을 치면 병으로 먹었을 때 포와 차를 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정도로 보시겠죠 뭐. 차가 한칸 올라서던가 뭐 그런 수를 두겠죠. 그러면 빠르게 이제 양포 분할을 시도해 가지고 둬 볼게요. 그쵸. 차가 한칸 올라서던가 천공하던가 둘중 아는데 천공하기엔 좀 뭐 형태가 좋고 한칸 들어 선수가 가장 좋죠. 그리고 이 포를 넘기고 이 포를 이제 하계포를 배치를 하면 좀 좋은 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점수가 뭐 차를 먹었 같은데 그렇게 많이 이득을 본 것도 아니네요. 포를 먼저 넘겨 보겠습니다. 포를 한번 먼저 넘겨주고 이 면포를 하겠다. 그런 의도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아니면은 이렇게 가나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포다리 일단 놓으셨는데 어떻게 두시나 한번 보죠. 이선차로 상치하는 수 30수에 중앙으로 모음에서 지금 마도 나가겠다. 이렇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진영님 오시고요. 마가 일단 나오셨고 마가 이제 여기 떠 가지고 포를 올린 수가 좀 있네요. 일단 마 뜨는 수도 방비를 할 견 중앙으로 또 모아보죠. 마 뜨면서 포를 걸는 수가 좀 있고 하니까 이렇게 당겨서 수비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마가 진출하면 차가 나오니까 합조하면서 단단하게 둡시다. 전신에 놓고 보죠. 공을 내려서 수비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차가 반대로 돌겠다 이런 건가? 차가 반대로 빠져볼게요. 이 차가 반대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로 먼저 뒀습니다. 제 차가 빠질 수 있게끔 차가 빠져도 넣는 게 좋네요. 당장 어떻게 공기도 안 되고 얘를 왜 먹었지? 뭣담시? 이렇게 먹으면 차가 많이 먹었지만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지? 포를 왜 죽였을까요? 이거는 조선차인지 모르겠는데 또 당겨 볼게요. 이렇게 당겨 놔 봅시다. 뭔지 모르겠는데 알 수 없지만 얘 이제 못 보라 먹었을 때 장군이니까 먹고 차장 부르고 사까지 양산 뜯고 갈게요. 오빠 장군 뭐? 입궁이 가니까 뭔가 응수해야 되고요. 아 대찰 하신다. 대찰하기 좀 기분 나쁜데. 상 딸라? 양빵이죠. 먹고 올 때 장군이니까 뭔가 응수를 해야 되고 저런 수가 있네. 그러면 또 포가 넘어가가지고 마 딸라? 맛 달라? 밥 까먹겠다 이건가요? 이야.. 밥 까먹겠다.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먹어볼까요 양? 왜 되는가? 장군을 부르겠다 이건가요? 장군을 부르면 기마가 나가고요. 포가 말을 치면 조를 열면서 먼저 걸겠습니다. 이렇게 걸고 차가 포를 치면 포를 먹고요. 포가 넘어가면 먼저 장군을 부르고 포가 넘어오도록 할게요. 이거 상을 먹고 일단 먼저 선 장군이거든요. 치아미 일단 장군 부르고 오빠 장군 부르고 올라올 때 포까지 먹도록 할게요. 탈차 털어버리죠. 장군이니까 뭔가 해야되고 잘 놓습니다. 그래도 초반에 빨리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방비가 좀 기가 막히지 않았네요. 한번 봅시다. 나무에 가까이 이게 30순가요? 여기서 대차를 붙였을 때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여기서 대차를 했을 때 먹으면 끝나죠? 먹으면 이게 바로 끝납니다 장군의 포장이 그냥 끝났는데 거기죠? 근데 빠지면서 차근의 수가 참 좋네요. 차근의 수 여기서는 이제 상으로 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 어떤 수가 좋나요? 상으로 먹기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여기를 2선차로 상을 취한다 음 아 요렇게 취하면서 포를 먹으면은 아 요런 수 음 요런 수가 또 존재하네요. 아 요 수가 좋네요. 먹고 장군이니까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차를 먹으니까 아 요런 수가 또 있네요. 요 상을 먹는 수가 좀 좋네 그렇네요. 먹었을 때 장군이 컵 먹으면은 이게 먹으면서 포랑 말을 노리는 수 야 요런 수 좋네요. 잘 못 먹었네요. 제가 둔 건 이제 상으로 먼저 취하면서 뒀는데 먹었을 때 뜨면서 장군이 나오니까 요런 수를 뒀죠. 겸작이니까 공격 올라갈 수밖에 없을 때 요렇게 먹는 수가 없는데 요렇게 먹는 수가 없는데 요렇게 먹는 수가 없는데 요러면 이제 4.5점인가요? 이득을 받고 좀 전에 그 수가 나무개가 본 수가 더 좋네요. 야 이 수가 좋네요. 이 수가 상태림에서 장군 오네 올라가면 어차피 또 먹어버리니까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먹었을 때 차를 먹고 마 이제 포로 올리니까 마가 뭐 이렇게 나오든가 이런 식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포로 살리려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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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